충남도 내 15개 시장군수들이 무분별하게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모습을 막고자 5개 광고물법 개정을 추진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예산에서 열린 시장군수협의회 관련 소식을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환을 포함해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무분별한 정치권 현수막 난립을 막고자 충남도 내 15개 시군 단체장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박상돈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지난 26일 예산구청에서 가진 시장군수협의회 자리에서 현수막에 대한 선관위의 사정경유를 의무화하고 개시와 관련한 재반사항을 공정하게 법령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권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이 권의문에는 불법 현수막 제거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권익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불문하고 개시되고 있는 정당별 현수막 때문에 모든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또 철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여론이 아주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세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서 5개의 광고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천안신문과 천안TV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정치인들이 정책 관련 현수막 시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길거리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재를 막고자 하는 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입니다. 한편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보령시의 제29회 충남 장인 체육대회 지원의 상향 등을 비롯한 각 시군의 요청 및 건의사항들이 논의됐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